자 3월 30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항상 이런 분위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주말에 뭐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상당히 겁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죠 뭐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 엄청난 뉴스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 하락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가를 낮게 형성하죠 시가 낮게 형성할 겁니다 아마도 오늘도 낮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게 시작한 후에 보통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오늘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이런 확산세와 세계 슈퍼부양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슈퍼부양치 한국의 최대 20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미국 2700조 정도 되죠 2700조 정도 부양책 다 통과 끝났고 그 다음에 독일도 1500조 정도 패키지 승인을 했죠 일본도 바로 이제 경기부양치 630조 정도 패키지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132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수준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나눠 주기로 했죠 7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분위기가 이 바이러스 확산대 슈퍼부양책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 세계가 지금 슈퍼부양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자 지금 오늘 자 소식을 보면은 미국이 어제 12만 돌파하고 오늘 13만이죠 자 올라서는 게 12만 정도 되면은 14, 16, 18 이 정도도 아니고 12에서 15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3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2만 수준에서 이제 하루에 뭐 만 정도씩 올라가고 있죠 만 정도씩 지금 상당히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만 명씩 올라가는 게 여기에서 이제 더 크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탈리아가 10만이 넘었죠 10만이 넘었고 전 세계가 70만이 넘었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이런 소식이지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죠 이탈리아는 지금 정점이 거의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쪽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또 가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는 정점을 거의 찍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이제 스페인이 맹렬한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는 신규 사망자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슬슬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서고 있죠 자 지금 이탈리아 먼저 보시면 증가세가 어제 7% 밑으로 최초로 내려왔었죠 근데 그저께 어제 기준으로 보면 7% 수준으로 내려왔고 자 오늘 기준으로 보면 5%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제 10% 이상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7% 5% 줄고 있죠 자 이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점점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하고 스페인 스페인과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달리던 그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달리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도 이탈리아 수준으로 이런 증가세가 이제 점점 꺾이는 시기가 곧 다가올 거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주 이 무서운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세계 확진자 70만 넘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겁이 나겠죠 그러나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반영이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이탈리아가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오늘 창 좀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좀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한 4% 정도 빠졌죠 자 이 정도 빠졌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5% 이상 상승했음에도 우리나라는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 정도 못 올랐죠 그게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 반영이 됐습니다 선 반영이 되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오늘 뭐 최종 마감할 때는 나스닥 선물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락 수준이 1.2% 내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이 빠져야 1.2%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미국의 이런 증가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빠지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죠 이틀 연속으로 아주 크게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3일 동안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날 한 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죠 자 그러고 이런 소식들로 이제 월요일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 수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아주 큰 하락이 나오기는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S&P500 빅스 값이 두려움 값이죠 이게 2.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은 낮게 시작을 해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장 마감할 때쯤 되면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분위기가 전개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죠 자 HLB 2.6%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시가가 마이너스 2%에 시작했죠 마이너스 2%에 시작해서 지금 좀 빠지고 있지만 이거 양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이제 주말에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 주들이 오늘도 아주 강하게 올라 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죠 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언제 마무리 될 거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뒤늦게 뛰어들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죠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자 HLB 2.1% 수준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업종 대표주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3% 삼성전기도 3% SK하이닉스도 3% 자 3,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꽤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정도 하락을 보이는 것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이 좀 좀 컸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주들도 이런 분위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 제약바이오 주들 자 지금 심풍제약 지금 치료제가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조금 이제 주춤하죠 자 치료제 주들이 오늘은 좀 강하다 유나이트도 강하고 신풍제약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업종 대표주들 오늘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이런 부분 그냥 뭐 그렇구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